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그냥 지 딸내미 인생 다 조지려고 작정한 그런 어지러운 아줌마 아니 할머니겠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예비사위 피 빨려고 아예 작정을 해버린 엄마 아니 이 아줌씨가 지금 미쳤나? 저기요 어머니 딸한테 맞아봤어요? 원제 결혼하기 전에 사위가 명품 가방 사드리고 그러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이자 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신 나간 저희 엄마 때문에 고민이 돼서요. 아니 사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언제나 늘 비슷한 문제로 언성이 오갔는데 이제는 저를 넘어 사위까지 넘보고 있어서 이 싸움에 대한 대책이 절실 필요해 글 남깁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저희 엄마는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족이든 지인이든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하려 하고요. 그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본인이 더 많이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굉장히 개선적인 사람이고요. 무조건 주변에서 떠받들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본인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지만 아니에요. 그냥 제 말이 100% 맞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남한테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준 게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먼저 주는 법이 없지요. 한마디로 먼저 베푸는 게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엄마의 이런 사상, 딸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싫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엄마의 인간관계니까 저도 뭐 상관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엄마, 저 그리고 예비 사이가 엮이니까 엄마의 저런 성향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 세 명이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때 제가 밥을 사면 그거 엄청 싫어해요. 약속을 정했을 때 밥을 누가 사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여기서 내가 살 건데 라고 하면 아니 밥을 네가 왜 사냐. 장로랑 밥을 먹는데 사이가 사야지. 이러면서 짜증을 오지게 내요. 또 데이트할 때 먹은 거 썰이라도 풀면 다른 내용은 듣지도 않고 바로 그래서 오늘은 누가 샀냐 이러고 또 제가 샀다고 하면 또 뭐라 하고 난리치고 남친이 그 이전에 먼저 몇 십만 원 쓰고 제가 뒤에 몇 만 원 쓴 거예요. 이런 걸 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 남이 보기엔 아니 딸내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엄마랑 저랑 단 둘이 있을 땐 저한테도 똑같이 해요. 그냥 조금 더 먼 타인이 더 쓰길 바라는 거죠. 엄마 기준에 사위보단 딸이 더 가까우니까 제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근데 사위가 없으면 엄마 돈이 아까운 거죠. 와 이거 뭐냐 이거. 여하튼 이야기가 늘 이런 식으로 기결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그냥 소소한 이야기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비슷하게만 흘러가도 듣기 싫어서 싸움이 나니까요. 그랬는데 얼마 전이죠.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내 엄마니까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리겠다 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 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엄마가 그러더라고. 근데 꽁꽁아 사위도 혹시 엄마한테 가방 하나 사주려나? 뭔 소리야.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 땡땡씨가 엄마한테 사주면 나도 예비 시어머니한테 사드려야지. 그게 맞잖아. 어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 주위엔 전부 다 사위가 장모한테 가방 하나씩 더 사주고 그러더라. 아니야. 내 주변에는 남편이 자기 장모한테 가방 먼저 사주는 거 한 번도 없었어. 아니 그리고 엄마 진짜 웃긴다. 그럼 뭐냐. 나도 사주고 사위도 사주고 엄마 혼자 두 개 받을 거야? 왜? 엄마 두 개 받으면 안 되냐? 아니 그럼 나는 엄마도 사주고 시어머니도 사드리고 돈이 더블로 나가는 건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아이고 그래 됐다. 나는 또 내 딸이 시집가기 전에 지금 엄마한테 고맙다고 가방 하나 사주는 줄 알고 나 혼자 좋아했네. 나 혼자 좋아했네. 내가 착각했네. 이러더니 갑자기 막 엉엉 울리면서 심파를 찍는 바람에 또 뒤집어졌죠. 쇼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없던 일이 됐어요. 안 사기로 했죠. 아니 이거는 그냥 서로의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거 혹은 각자 내가 내 부모한테 해드리는 거 딱 이런 차이일 뿐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무조건 사위도 하나 더 사줘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해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항상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보기엔 어떤가요? 혹시 이거 제 문제인가요? 만약 그런 거라면 엄마의 이런 말고 행동들을 제가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엄마의 문제라면 이런 엄마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위에 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쓴이 잘 들어요. 우리 친척 언니네가 딱 이랬는데요. 이 집 사이가 결국 장모 때문에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이건 네 미래야. 쓴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남편이랑 엄마랑 앞으로 절대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근데 보나마나 뻔하지? 따로 연락해가지고 아이고 공사방 나 뭐 좀 사주게 또 뭐 좀 사주게 이렇게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남편 폰에 차단시키는 거 이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너 이혼당한다. 2번 엄마가 이럴 때마다 쓴이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엄마는 아니 그럼 엄마는 사위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받아치세요. 무조건 눈눈이 이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럼 인생 알대요. 3번 아이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당하게 생겼네. 중간에서 네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만약 역지사지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답도 없는 거야. 아예 그냥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무조건 차단. 6번 아니 쓴이 지금 이 결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아들내미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이거 읽으니까 기분 진짜 거지가 않네. 어? 7번 만약 내 엄마가 이랬다면 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거야. 8번 아니 시집가는 딸내미한테 뭘 더 해줄까가 아니라 명품을 받겠다고. 그리고 사위한테도 받아내겠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거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면 결혼하기 전에 100% 쪽나요. 9번 쓴이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건 그냥 괴직은성입니다. 충고하는데요. 지금 이거 완벽하게 방어 못하면 100% 이혼당한다. 반대로 생각을 해봐. 예비 시모가 니한테 자기 아들 만날 때마다 밥사람이 고백하고 또 명품 가방 사달라고 날짓 뛰면 니는 그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만약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럼 남자라도 낳아주세요. 그 남자요. 그지한테 우쭈쭈을 하라고 키운 자식 아닙니다. 10번 야 사돈도 하나 받는다니까 대놓고 실망하면서 자기는 사위한테 하나 더 받겠다는 저 마인드. 레알 미친 것 같아요. 소름 돋는구만. 아니 보통 엄마들은 이런 경우에 본인 가방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딸내미가 뭐 하나라도 더 걸치길 바라지 않나? 어? 근데 본인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명품 선물을 왜 하는 거야? 니가 제일 바보 같아. 엄마 욕하면서 정작 본인은 거기 다 맞춰주고 있잖아. 어? 그지 같아. 아니 남친은 뭔 죄야? 네 됐으니? 네 맞아요. 바로 이게 이 문제의 본질 같습니다. 싫어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꾸 그래요. 제 뇌리 어딘가에 엄마가 콕 박혀가지고 막 그 말들에 신경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엄마의 그런 사상을 저한테 강제로 주입하는 거 이 망할 것들 저도 알아요. 너무 그지같죠? 2번 지금 이거 결혼이 문제가 아닌데 우선 정서적으로 엄마한테 완전한 독립을 하세요. 지금 결혼 이거는 그냥 정서적인 도피가 될 뿐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얼른 남친한테 다 틀어놓고 결혼을 미루더라도 정서적인 독립을 꼭 먼저 하세요. 안 그랬다간 100% 이혼당해요. 11번 네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절대 안 고쳐지죠. 또 이걸 뭐 받아들이고 자시고 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너 혼자만 대충 할 만큼 하고 거리 두세요. 아시겠죠? 네 됐으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병 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 부모 욕이니까 어디 가서 상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다가 저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하 이게 그래요. 내 부모랑 거리를 둔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꿔버리고 막 부딪히다가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울고 하 뭐 그래도 지금까지 아주 잘했네요. 계속 지금처럼 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 사위한테 한번 된통 당해봤으면 좋겠네. 너무 얄밉고 이기적이야.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정하고 지적해주고 본인 스스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아마 아무리 그래도 쓴 이 엄마는 못 느끼겠지만 어쨌든 님은요 끝까지 이렇게 엄마보다 한술 더 떠야 됩니다. 되겠으니 그렇게 대응을 할 때마다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막 돌고 돌고 그래요.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이런 류의 이야기 꺼내가지고 또 싸우고 이거 엄마의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답이 없거든요. 감정만 앞서고 우니까 나도 울고. 13번 아니 자기 딸내미가 시집을 간다고 하면 보통은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그러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닌가? 뭔 명품 가방이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예 안 되는 건데 보통은 자식이 고생해가지고 벌어온 돈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선물 줘도 안쓰럽고 미안해하고 이러는데 이거 미친 거 아뇨? 덜덜덜. 됐으니. 맞아요. 맨날 자꾸만 받는 이야기만 하길래 제가 그랬죠. 그럼 엄마는 나 시집갈 때 뭐 해줄 건데? 이랬더니. 해주기는. 너 키워줬잖아. 아따 그 참 되게 빌빌거리니 파혼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15번. 쓰니 엄마는 딱 봐도 인다녀입니다. 인다녀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약간 손을 넘는 듯한 심한 팩폭글이 많긴 했지만 그래요 제가 평소 엄마한테 느꼈던 것들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인다녀가 맞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나온 이 인다녀. 이게 뭔지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인성이 과다하게 좋은 여자라는 뜻이랍니다. 남자는 인다녀이고. 그런데 인성이 과다하게 좋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성이 좋은 건데 왜.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냥 사람 인성과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다 거짓 같아요.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부모고 자식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고 집비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딸한테 감정 쓰레기통, 친구한테 감정 쓰레기통, 남미세, 욕심도 베풀 줄 모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부모가 안티야?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 결혼하기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 못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참거든요. 무조건 선 넘어갑니다. 이혼 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쓰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결혼식만 딱 보고 안 보여주는 거지. 다 차단하고. 그거 말고 있나?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